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명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단 감염되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세계 이곳저곳에서 나타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르신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고 또 어르신들과 접촉이 잦으신 분들도 꼭 위생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이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준비하는 법 3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연구 자료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지만 젊으신 분들에게 적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신만 맞으면 면역이 생긴다는 이론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최신 의학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 쪽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받는 쪽, 즉 환자 쪽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치료제와는 다르게 백신은 백신을 받는 사람의 몸에 있는 자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백신은 우리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와의 예비 훈련을 하도록 해서 정작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서둘러 반격할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면역력이라는 군대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할까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는 연령대는 어디죠? 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사망률이 많지만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낮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백신을 받아도 그 백신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화 때문에 면역 기능이 감소되는 것을 일컬어 노인과에서는 이미노세네센스, 즉 한국말로는 면역 노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면역 노화로 인한 백신의 효율성이 저하는 매년 독감 예방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독감 백신을 받으면 70에서 90%의 분들이 항체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예방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분들 중 30에서 50%만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백신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면역 노화 때문에 항체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실까 걱정되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역 노화는 매우 복잡한 분야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엄선하여 말씀드리랍니다. 첫째, 우울증을 검사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입니다. 작년기에는 배우자와 이별을 하는 경우나 가정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우울증이 생기기 참 쉬운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들이 백신의 효과가 더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에 대해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취재한 기사가 있으니 우울증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이 시국에 무슨 운동을 하라고? 네, 맞습니다. 시국이 이럴 때야 더욱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그저 면역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신의 효과도 올려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65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땀이 나도록 운동을 시킨 결과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 백신의 효과를 이렇게나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유튜브에도 실내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영상들이 참 많으니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Zinc 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연은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흉선이라는 기관에서 면역력을 관리하는 T세포를 만드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흉선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면역력의 큰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이 흉선의 퇴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흉선에서의 면역세포 생산 과정에서 이 아연이 꼭 필요로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여 권위적인 의학 저널인 자마에서 아연 복용과 백신의 효과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700여명의 시니어분들께 아연을 복용했을 때 확연하게 백신이 더 잘 들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 한 논문에서는 아연을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사스 바이러스의 복제를 성공적으로 제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연을 이런 논문에서는 25mm에서 100mm까지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복용하시는 종합 비타민에서 아연이 첨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100mg이 넘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연은 또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타민 D와 연관성이 깊으니 비타민 D도 꼭 챙겨 드시고요. 여기서 잠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로만 면역 노화를 완전히 정복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것들 외에도 저희 의료진들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을 한 번 맞고 얼마나 후에 또 다시 한 번 맞게 해야 하는지 또 예방접종을 할 때 부스터를 함께 드려야 되는지 등등 한창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포인트만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울증 치료 받으시고 운동하시고 아연과 비타민 D 꼭 챙겨 드셔서 백신이 나왔을 때 여러분 모두 효과 100%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